마이크 손대는데 어이가 없네 아니 줌 에 이제 좀 괜찮아요 더 내려야 되나 아 줌팩이 왜 내 마이크 손댐 존나 어이없네 대개어임다야 아 꼴받아 아니 줌이 내 마이크 왜 손댐 이번에 캠 송추를 줌으로 해가지고 줌을 켰는데 줌 켜면은 걔가 마이크 건드려 아니 이거 걔 꼴받지 당연히 나는 이거 세팅하려고 진짜 아니 나는 당연히 꼴받지 이게 방송인 꼴받게 만드는 법이다 마이크 세팅 제대로 하려면 진짜 골 때리는데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올렸구나 아이 참 검은 별 아 줌 삭제 말없다 근데 다들 줌 쓰더라 검은 별을 먹으란 얘긴가 춘 춘 중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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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우승한거 같잖아 우승 멍 웜이 손 단분싸 주무승 이스 ча controversy 중우승 Q 중국 중우승 궁어 заб음 巨이 형 무끌만 엘리터나 더 가도 되겠다 금속화? 방을 누가 엘리터나 더 가도 되겠다 그랬어 아 이런 독이 세 장인데 하나도 안 나오냐 재수 없는 거 봐 큰일났네 드로우카 안 좋았어 데뷔를 했어야 했지 왠전 강우하고 싶었는데 아 줌 땜에 아이 꼴받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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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오랜만에 보는 타일런트군요 아이 디스코드 할 때 마이크 왜 터지나 했네 아오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줌 세기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마이크 키운 거 아이고 정말 유리칼 불쾌 분리타임 onder 이씨 아힝 다 하하 하하 ~! 에 개재밌네 모독 조리로 저 선택지가 없었다 작은 짓 먹을 거 아니잖아 강호 안 해서 다행인가 닉두 가방 포벨 소주 와 소주 먹었으면은 눈물 났다 쓰레기 이벤트 진짜 개쓰레기 이벤트 사실 작은 집이 주는 교훈은 천탑에 선 곳이라도 그 정도 집을 갖는 게 호계라는 뜻이 아니였다 대신 여러 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근거는 없다 오 오 신성 좋아 신성에 밥 비벼 먹어야지 뭐? 미라손을 달라고? 양심 어디 신성 덕분에 엄청 세졌다 달달하다 달달하다 이 점탑 무지 달다 똥중 이거 충분히 블리트 엘리트 엘리트 아 엘리트 갈만한데 이... 2등 흠 흠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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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 칵 집사들 책이 나를 찌르는게 아니라 내가 칼을 찌르는 것이다 내가 몸으로 칼을 찔러지 2등 감사합니다 2등 2등 해적 해적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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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 빨리 주워 주워 섬탑은 워낙 과학적이라 한번 일어났던 일은 다음에도 일어난다 펜터그래프 탈출구 게노삼 심노답사명제 코스 조진네 음 여기서 포션을 이렇게 많이 빼네 또 출구 능지 처참 슉슉슉슉 압도 탄풀 말음수 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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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불쾌 벌써 설렌다 압도 집중 불쾌 를 어떻게 참음 야 내놔 자식들 좋은 카드나 알아가지고 계속 다 가져오네 흑 여행 혁 그냥 불쾌 쓸라그랬는데 안쓰는게 낫겠다 어적세 유령의 형상 신성망치 잘 풀리네 잘 풀리는 탑 럭키데이 운수조날 총매 총매 너무싫어 안쓸수도 없고 정말 레디할뻔 레디할뻔 태업장치 유령의 형상 푸키 푸키 신성아 난리빨리 다니자 넷 히니 메모리 아멘 로스틱 러시 Н이냉 캐피 러시 총매님 님 이랬어 총매시라 농담임 놀란 일기전에 농담 배 귀즈빔 흠 겸 투 미 어 아휴 미라손 못받네 천천히 쓰면 안맞았는데 또령의 또상 이거는 진짜 트럭 안치면 클각이다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오오오오 쫄꼰댁. 영체환댁. 때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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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젓. 표본. 파워. 탈출구. 오우 쫄꼰댁. 가방. 케미컬. 케미컬이 날까? 가방이 날까? 가방이 낫겠지? 아아. 설치도 널 만한데. 그래도 가방이 더 날듯. 케미컬 악몽. 케미컬 악몽. 스피쳐walk inhale. 쓰프. 저희라. 거 crawling. idable. 귀 찢어져라 아주 훌륭하다 튕겨내기 튕겨내기 괜히 넣었나? 형상이 다 해주지는 못해서 음 낮은거 아쉽네 펜터그래프로 채울 수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잠시 훌륭하다 재현이 카우 이거 유령 영상 너무 사귄거 아냐? 밸런스 똥만 깨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좋아 싱글 게임인데 사기 카드로 꿀빠는게 뭐가 나빠 와 14개월 밍5124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 악몽을 적이 다 쓰는거보다 더 좋게 쓰는 법은 있지만 불쾌가 제일 재밌음 카와이해진 깨어단사를 보십시오 이제 앞뒷불 간다 0x3 1 1 1 0 곱하기 3 0 곱하기 3 1 0보다 1이 좀 더 가짜다 보이잖아요 0은 아무것도 안하는 느낌인데 1은 했는데 하찮은 느낌 어 행컨 해야되는데 행컨 실패 2007 창방심장 아마 깨겠지만 모르겠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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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깨지는 않겠지만 아니 한 놈한테 걸어 그래야 그래야 총매를 걸지 대사 어허 어허 에어 에어 도로 어허 으 으 으 으 으 으 앗 앗 앗 이건 너무 아프다 자자 앗 악지처참이 낫겠지 악촉을 하고 악잔을 할까 풀피면 생각나는 그 유물 앗 아 서순 좀 했네요 그럴수이지 키미도 나마에와 악몽은 총매 안걸면 딜이 쪼금 모자랄거같아서 끝 애 좀 맞아도 돼 형상 하나 더 있고 하지만 안 맞았다 심장같은 어점한테 맞을 수 없지 왠전 룬피로 손쉽게 잡는 심장 사일런트편 왠전 룬피로 손쉽게 잡는 심장 에 베베베베베 에베베베베 아무 고토 못하죠 겁나 잘 풀렸네 성롤이 쌌쏘 굿 굿 굿 굿 굿 굿 곧 식